그래 검은 저주가 널 구원자구나 안녕 나 찾았어 함께 하기를 아주 잠깐 핀다는 사실 구름에 마음이 두둥실 엄청 거슬리네 아 손수건 빌려드릴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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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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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